많은 사람들 사이 아니 할 수도 없을 것 같아 너도 느꼈잖아 이상할 만큼 자주 마주친 우리 말도 못했잖아 혼자 착각 속에 사는 것만 같아서 고백하면 나만 혼자 그런 걸까 봐 무서워져 바보처럼 남겨질까 봐 걱정했지만 너의 마음도 궁금했었어 많은 사람들 사이 어색한 우리 모습 오늘부터 안할래 우리 둘만 특별해지고 싶어 위해서든 눈에 띄는 너의 모습 외면하지도 않을래 아니 할 수도 없을 것 같아 너무 웃으면서 내 손잡아준 너 나는 왜 이리 자꾸 눈물이 나는지 네가 만약에 우리 모습 하나씩 만들어 볼래 못 해볼 수 있을 것 같아 좋아하네 아멘 내가 아멘 아멘 한글자막 by 한효정